사이트 진짜 민혁이가 내 노트북으로 본 거라니까?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내가 볼 땐 니네 둘이 똑같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컬렉터 젠트레멘입니다 VIP님들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수진이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여보세요? 이제 그만하고 여자친구 파네 486님 여자친구라고요? 그러면 우리 거래를 합시다 지금부터 당신 여자친구를 조각조각 팔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사라고 아니면 뭐 딴 친구가 사게 야 이 개XXX야! 아씨 과연 남자친구의 선택은 배팅 시작합니다 과거거!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?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? 오늘 모두 잃게 될 거야 이래도 포기하지 않으실 건가요? 에피아트 와! 에피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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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